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논평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협력을 정제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오늘 이준 대표가 정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 결정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요건을 구체화 당헌개정안을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은 각하했습니다 이로써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지난 8월부터 벌여온 이준석 가처분 소동은 막을 내렸습니다 이준석이 믿었던 법원마저 등을 돌림으로써 당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이준석의 나는 완전히 진압된 셈입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26일 주호용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는 당이 비상상황이 아닌데 이 전 대표를 쫓아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비상상황을 조성했다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를 선출하는 경우 이 전 대표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주호용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후 전국위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하는 경우 비대위 설치 요건인 비상상황에 해당한다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비상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당헌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6명의 지명직 비대위원으로 비대위를 다시 꾸렸습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비상상황 당헌 개정 정국위원회 효력정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비대위원 6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등 3, 4, 5차 3개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주호용 비대위 제재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던 황 부장판사는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은 당규 개정을 통해서 하자를 충분히 보완했을 뿐 아니라 정국위원회 개최에 절차적 문제점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국위를 통해서 개정된 당헌 당규는 물론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6명의 비대위원 선출도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 이준석의 릴레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점도 법원의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성을 존중해야 할 정당의 정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지나치게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듯 합니다 법원의 기각 판결로 폭풍전야에 긴장감이 흐르던 국민의힘은 한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제재가 안정됨으로써 이제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어 온 내홍을 끝내고 집권당 구시를 제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내부 총질이 멈추었기 때문에 국회 국감에서도 거야를 상대로 대응 전열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정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각종 정책과 개혁의 법을 추진할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떨어진 지주율을 만회할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반면에 청청 병력 같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준 이준석은 앞으로 정치 생명조차 보장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정말 향후 정치 진로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암울합니다 법원의 결정도 결정이지만 오늘 저녁 당윤류연회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의결합니다 지난달 19일 추가 징계 개시를 선언했기 때문에 오늘은 가부감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미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 3년이나 탈당 권유, 재명 등의 중징계가 불가피합니다 더욱이 법원에서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정진석 비대의 체제가 효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윤리위가 징계를 결정하는데 한결 부담을 덜었습니다 어떤 징계가 내려지던 이준석은 이제 국민의힘과는 함께 갈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준석은 징계 결정에 내려지면 또다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정진석 비대의가 오는 14일로 임기가 끝나는 이왕이 이 체제를 1년 더 임기를 연장한 것도 이준석 문제를 차제해 단호하게 매듭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불의가 됩니다 이준석은 법원과 윤리결정 외에도 경찰 조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1차 소환조사가 있었지만 조서 날인조차 하지 않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경찰이 끈떨어진 연신세인 이준석을 더 이상 당대표로 애호해 주일지는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 구인을 통해 성상남 문제와 관련한 증거인멸 교사 및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인 뒤 기소우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이준석 10여 년의 정치인선 중 최악인 나락의 구렁텅이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모두 자업자득의 결과입니다 그동안 이준석에게 우호적인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중자해하면서 성숙한 정치인으로 돌아올 것을 여러 차례 충고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말라는 정치 대선배들의 진심어린 조언을 귀뚱으로 흘리면서 독불장구식 행태를 멈추지 않았는데요 동키호테처럼 단기필마로 루비콘강을 걷는 결과는 참담한 정치적 패배와 좌절을 안겨주었을 뿐입니다 당윤리에서 탈당권이나 제명처벌을 받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당원권 정지 2년이나 3년을 받아도 내년 초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취를 위한 전당대의 출마 불가는 물론이고 2024년 총선조차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여당 후보를 달고 나왔어도 영거포 낙선을 한 마당에 무소석이나 군소정당 후보로 나와서 정치 제기를 모색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축이라고 봅니다 일각에서 이준석 신당선을 거론합니다만 지금까지의 정치 행태를 볼 때 과연 이준석과 정치를 같이 하겠다고 나설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지 의문입니다 당내에서 원회를 제외하고 하태경, 최재형, 김웅, 허우나원 등 4, 5명의 친 이준석계로 분리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만 이준석을 따라서 당을 떠날 사람은 저는 한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이준석의 정치실험 실패는 바로 지나침이 아닌가 합니다 다른 사람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지 못하고 누구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 자만심이 그를 망쳤습니다 이준석은 30대 영선 후 젊은 당대표에게 걸었던 기대를 송두리째 까먹었습니다 청년 정치의 싹까지 잘라버린 꼴입니다 그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의 일정 부분 기여한 공이 없지도 않지만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때문에 이긴 것처럼 공자랑을 하면서 자기 정치에만 골몰해왔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것이 정치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만 더 이상 중도 보수진영에서는 이준석이 설 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사는 평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